안녕하세요. L.S. 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L.S. 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염블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함께 배우기 특별판 2024년 하반기 전망이고요. 하반기 투자 아이디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금융시장에 관련된 자료들 좀 많이 찾아서 정리도 해드렸고 전망도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투자 아이디어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전망, 비 미국 경기 회복, 또 갈라지는 세상 교체 사이클이 시작됐고 신시장을 개척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AI조들 많이 올랐는데 고민도 되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근데 아직 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딱 보면 왜냐하면 이게 혁신 기술 사이클인데 지금 AI가 이 정도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기라고 생각하는 분 없죠. 그죠. AI 뭐 주변에 아직도 쓰시는 분 많지 않아요. 기업들도요. 5%만 써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의 빅테크 엔비디아가 많이 오른 건 이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엄청 사준 거예요. 투자라도 AI 투자하면서 근데 그 전망... 이게 전망치거든요. 여전히 높아요. 올라가요. 이게 꺾이면 무서운 거죠. 이렇게 갑자기 다운되면 무서운 거죠. 주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미국 기업이 5%밖에 안 쓴다는 건 쓸 게 아직 많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투자 지속하고 금리 인하까지 시작됩니다. 아직은 끝난 거 아니죠. 다만 이 세 가지 조건이 되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AI 킬러 앱이 빨리 나와야 돼요. 뭐냐면 AI를 쓸 수 있게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 채치, BT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나와서 엔비디아가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죠. 갑자기 하이닉스도 그랬고 근데 이제 채치, BT 말고 새로운 또 킬러 앱이 나와야죠.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는 킬러 앱. AI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 인공지능 비서니까. 그래서 이거는 샘 알트맨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 전체 모든 이메일 모든 대여를 알고 있는 유능한 동료여야 한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등장이 자꾸 늦어지면 예를 들면 모바일에서 카카오톡 같은 거 있잖아요. 카카오톡 배달의 민조 킬러 앱이죠. 그잖아요. 유튜브 킬러 앱이고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나오면 사람들이 왜 씁니까? AR을. 그죠? 그게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빅테크가 아까 말씀드린 투자 줄여버리던가 아니면 금리를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미셸보호만 연준 의사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조건. 그래서 아직은 여기니까 괜찮은데 이런 리스크가 있다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건 내용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닷컴버블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도 나왔던 자료를 제가 다시 만들어 본 건데요. 혁신기술의 3대 요건이 이거래요. 소비자 효용이 늘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은 산업이 다 활용이 가능해야 되고요. 누구나 쉽게 써야 돼요. 대중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에요. 대표적으로 인터넷. 그죠. 스마트폰. PC. 원래 옛날에는 못 쓰던 컴퓨터를 PC 시대에 열려서 대중화시켰죠. 내연기관차. 누구나 다 타고 다니죠. 지금 이제 전기체로 바뀌고는 있지만 소비자가 효용을 느껴야 돼요. AI를 왜 하는 거죠? 내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효용이 있죠. 그 다음에 AI는 많은 산업에 다 들어가죠. 근데 아직 대중은 안 됐어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킬러에 그게 채집PT가 일단 나왔고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I는 가능성이 높아요. 로봇도. 나중에 집집마다 로봇 하나씩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대중성. 범용성. 많은 산업에. 자동차 조립할 때도 쓴다고 하니까. 소비자 효용. 로봇 왜 씁니까? 인건비 절약. 생산성 증가. 이런 게 있는 거죠. 전기체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을 바꿀 산업들은 이런 건데 여기는 좀 응보가 있죠. 메타버스가 세상을 바꿀까? 소비자 효용이 있나? 범용성도 없어요. 그죠. 일부 특정 산업이 쓸 수 있는데 범용성이 좀 떨어지고 대중성도 아직은 없죠. 좀 부족합니다. 이게 될 뻔했었지만 이 조건이 안 맞았던 거예요. VR기기. 수호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되려고 했던 건데 이 조건에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AI는 어쨌든 혁신 기술에 포함되니까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하잖아요. AI 하기 위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최소 이런 추세 1, 2년 가거든요. 그런데 벌써 버블을 논하는 건 너무 빠르다. 아직 대중화된 것도 아니고. 다만 AI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게 점점 늦어지면 시기가 인프라 투자를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빅데크가. 야 이거 안 되는데 아직은. 야 투자 좀 보류하자. 이러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도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AI를 어쨌든 받아들이는 대중성도 계속 있어야 되고 그래서 킬러 앱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적에 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버블 아니다. 이게 닷컴버블 때 보면 나스닥백이 60배였고요. 지금 35배. 기업들 보이세요? 닷컴버블 때. 야후닷컴이 623배. PER이. 제가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지만 76배니까 흔히 시스코랑 비교하지만 어쨌든 낮은 편이에요. 이게 싸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버블가는 버블로 볼 만한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의 수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고요. 이번에 한국무역협회가 하반기 수출 전망을 했는데 다행인 게 하반기가 더 높아요. 상반기보다. 역시 반도체 좋고. 수출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너무 반도체가 좋은 게 그게 좀 걱정은 되죠. 너무 혼자만 좋으니까. 그러나 하반기에는 석유와 컴퓨터 같은 쪽도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가 사이클이 이게 AI붐이 오거든요. 빨간색. 이 위가 유튜브 사이클. 유튜브랑 아마존 클라우드. 슈퍼사이클입니다. 거의 필적할 정도고. 데이터센터 많이 지을 것 같고요. 국내 데이터센터 짓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이런 상황에서 또 데이터센터까지 많이 건설하게 된다면 어쨌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투자가 일어나니까 고용 증가하고 국내 경기에도 좋을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경기. 그런데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반도체 경기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는 좋을 걸로 많이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주가는 먼저 선행을 하니까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은 어떤 상승하지 않을까. 그 업황 자체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HBM이 생산이 좀 증가하면서 이건 마이크론이겠죠. 이게 삼성인자한테 되게 중요하죠. 이 부분도. HBM 생산이 늘어나면 이게 웨이퍼죠. DDR5는 이거 하나예요. 집. 얘는 HBM은 두 개 아니면 세 개수요. 그러면 HBM을 많이 만들면 게다가 분량률이 높아요. 그럼 버려요. 많이 만들다가 이 정도 버리게 돼요. 그러면 DDR5는 만들기가 점점 공간이 없어요. 자동 감산 들어가요. 얘는 거의 100% 수요일 나오거든요. 웨이퍼 소모량이 하나인데 얘는 세 개. 그래서 내년에 일반 DRAM 공급 부정률 23%나 된다. 마이너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공정 투자가 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반소치 가격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런 이유들은. 자 그리고 여전히 코스피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증시 전망해드리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의 평균 PBR이 1.09배로. 그러니까 평균 가면 3000이에요. 평균이. 우리나라의 밴드 보시면 PBR, PER 거의 평균 아니면 하단까지 내려온 수치죠. PBR이 0.94배 PER은 10.1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경기선행지수 올라오는데 지수는 정체되어 있었죠. 이런 경우에 경기가 이렇게 경기선행지수 올라가고 수출 좋은데 약세장 간 적은 없어요. 조종은 있죠. 중간중간. 그러니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저평. 근데 답답한 거죠. 잘 안 가니까. 그게 좀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만 맞으면 더 위가 열릴 수 있는데 꼭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한번 고민해보세요. 주도주. 왜 네이버 카카오는 잘 안 가는데 얘는 좋았을까. 조건이 있어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거죠. 불닭볶음면, 방산 APR, 미국 수출 변압기 새로운 제품 교체를 해버린 거예요. 기존의 CPU를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에서 GPU로 바꿔버렸고 위고비의 비만치료제 유튜브 쇼핑이 다른 쇼핑을 대체하기 시작하죠. 정맥주사하던 걸 피아주사 알테오젠 아니면 가격을 올리든가 여기가 어디죠? 조선주죠. 조선주들이 공급이 부족하네요. 배가 가격이 올라가죠. 이런 애들이 다 주도주가 돼요. 이거를 끝까지 유지해야죠. 독점자지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독점 기업은 맞는데 이 조건이 지금 잘 안 맞아요. 해외로 가야 되는데 해외 성과는 아직 없죠. 국내는 막혀있죠. 신제품 뭐 나올 만한 게 마땅한 게 없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이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성장이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주도주는 매출 성장인데 매출 성장이 나오는 건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좀 말씀드리면 비 미국이 좋아지면 그동안 미국만 좋았죠. 근데 비 미국이 조금씩은 나아진다. 보통 이럴 때는 글로벌 소비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도 그런 자료가 나왔는데 과거 데이터들 보면 실제 이제 글로벌 소비가 증가한다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정말 뭐 나이키든 뭐든 미국의 스타벅스든 룰루램은 다 주가가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혹시라도 이 조건이 맞으면 글로벌 소비주들 좀 살아나고 우리나라 소비주도 살아나겠죠. 근데 너무 안 좋죠. 한국 소비주는 내수가 얼어붙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비미국이 좋아진다면 글로벌 소비가 증가하고 국내 내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아이디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세상이 갈라지고 있죠. 보조금 아니 지금 모든 각국이 다 보조금 우리나라만 보조금 안 주는 것 같아요. 한국은 보조금 없죠. 근데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까지 인도도 있고 할 것 없이 다 보호무역주의가 많아요. 공장 치워. 보조금 줄게. 약간 이런 거죠. 앨런 재무장관은 중국 갔다 오더니 중국산 제품이 미국을 망친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수혜 받는 건 뭐죠? 미중 간의 갈등. 보호무역주의. 그럼 여기서 여기서 수혜 받는 거는 생물보안법. 이번에 통과가 될 것 같긴 한데 중국 위탁 생산하는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지 마라. 신규 계약 체결하지 마라. 근데 그런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안 하면 누구랑 하냐. 중국이 잘해줬거든요.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아무나 못하니까 중국 대신에 하는 건 미국의 인증받은 CGMP, 유럽의 EUGMP. 이게 인증이거든요. 생산시설. 이걸 받은 회사들이 선택이 되겠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중소형 CDMO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제가 기업은 얘기는 안 합니다. 용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국 반도체 굴기 폭이 없습니다. ASML CEO가 중국 규제하면 더 할 거다. 작년도지만 중국 반도체 장비 수입. 중국이 우리나라 같은 데서 수입하는 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중국 수출하는 장비에서 조금 많이 올랐었죠. 근데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 또 이번에 3차 반도체 펀드 조성했어요. 중국 메모리 업체 설비 투자가 무려 9조 원. 한 해. 연말까지 생산도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 중이죠. 거기서 우린 반도체 절대 포기 안 해. 그러면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회사들 몇 개 있죠. 수혜를 받겠죠. 이것도 구조적이라는 거죠. 루마니아 수출을 임박했다. 이건 방산. 세상이 갈라지고 있죠. 신냉전이 왔고. 루마니아가 우리나라 무기 사갈 거라는 얘기 있죠. 아직 결정 안 됐어요. 뉴스는 나왔는데 K9 자조포 아마 체결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게 나토에서 요구하는 2% 방위비 지출이에요. GDP 대비 2%까지는 방위비 늘리라는 얘기에요. 미달한 국가가 이렇게 많아요. 물론 폴란드나 몇몇 국가는 넘어갔지만 독일이 1.4밖에 안되고 폴란드가 앞으로 5%까지 늘리겠대요. 프랑스도 향후 7년간 553조. 미국은 역대 최대. 무기를 많이 사겠다는 거고 국방 예산 비중이 높은 국가가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예산 GDP 대비 높은데 이 중에서 위에 있는 위에서는 무기를 많이 구입한 루마니아죠. 그래서 이번에 루마니아를 뚫으면 되게 의미가 있어요. 폴란드도 있고 폴란드 이미 뚫었고 루마니아 그나마 라트비아도 있죠. 이 나라들을 하나씩 뚫어준다면 한국의 방산 빌리업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빠지지만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은 유럽 쪽은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중동은 미사일이 중요한 거 아시죠? 중동은 미사일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천공2가 사우디하고 아라미 밑에 4조씩 두 번 수출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동만이 특수죠. 중동도 서로 막 싸우니까 무기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조선업도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죠. 하나오션이 미국 조선소를 이수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미국 방산시장에 드디어 깃발 꽂은 거죠. 중국과 미국은 군함수가 미국이 더 적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됐고 중국 조선업이 230배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의 보고서들이 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미 해군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미국의 함정을 만들거나 미국에서 수리를 하려면 존스법 때문에 미국 내의 조선소가 이어지대요. 그래서 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기로 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오션에서 요거 관련해서 보고서 이제 발간이 됐어요. 자료가 요게 필리 조선소래요. 요쪽에 여기가 해군기지에요. 근데 이쪽 여기서 아마 미 해군의 함정들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거 아마 수리할 것 같아요. 유지보수 그 시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조선주한테 좋죠. 새로운 먹거리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 방산시장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미 해군 함정시장이 1,500억 달러인데 29년도 2,300억 달러까지 연평균 53%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된다면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겠냐 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주산업은 또 방산과 우주산업 떼려야 뗄 수 없죠. 함께 배우기 하고 있지만 인공위성 이용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줬죠. 이 테슬라가 거기서 명확하게 아 방산의 우주도 되게 중요하구나. 특히 인공위성 정찰위성 있죠. 여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찰위성을 올리는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25 4.25는 뭐 이미 시작됐고 소형 정찰위성 26년에 발사하고요. 초소형은 28년에 이렇게 계획들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는 이제 약간 갈라지는 세상에서 서로 수협하는 거고 교체 사이클이 시작된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인텔의 CPU 대신 엔비디아 GPU를 선택했죠. 1년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고요. 중국 대신에 인도로 가죠. 그죠? 그래서 5년 동안 홍콩은 40% 폭락 인도는 127% 그만큼 교체를 당하는 쪽은 안 좋은데 교체를 하는 쪽은 주도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교체 시장 배도 교체해야죠. 노후화 됐죠. 이건 이제 함께 배우기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탈탄소로 가야 되니까 선박도 바꿔야 돼요. 배는 바꿔야 되는데 배 만드는 회사는 적어요. 신조선 거울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하드디스크가 들어가요. 저장장치로. 근데 SSD가 성능이 좋고 빠르고 저전력이니까 이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용량이 제일 높은 게 QLC 방식. 이 SSD로 교체하는 거죠. 여기 관련된 밸류체인들 있죠. 이것도 교체가 되는 거죠. HDD를 SSD로. 그럼 그런 데서 수혜가 예상되죠. 이 기업은 이 두 개 기업은 제가 일부러 기업명은 뺐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냥 제 방송 많이 들으실 분들은 파우치형 필름 일본의 DMP가 세계 1위입니다. 독점이에요. 이거를 LG랑 같이 개발한 회사가 있죠. 이번에 LG가 르노랑 계약했죠. 거기에 여기 들어가요. 파우칭 배터리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레이저로 자르죠. 유명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레이저 장비 회사 있죠. 디스코를 대체하기 위해서 삼성 비중이 높죠. 에너지 전환 석탄을 풍력 태양광 탄소 포집을 하던가 원자력 그 다음에 수소 LNG 암모니아 LPG 이런 걸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은 원료를 탄소 배출이 적은 걸로 바꾸죠. 에너지 트랜지션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것도 하나의 교체죠. 그죠? 그래서 넥스테라라는 미국 회사의 IR 자료에 나온 그런 건데요. 미국 경제 지금 대부분 전력 수요가 저렇게 에너지 전환이 더 가속화되는 게요. AI 때문에 그래요. 전력 수요가 너무 많이 든 거예요. 미국이 또 공장 많이 짓죠. 미국이 제조업 지출 이렇게 보세요. 많이 하니까 거기에 전력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유랑 가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요. 신재생만 하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수요. 다 전력을 잡아먹어요. 그런 거죠. 빅테크가 탄소중립 회의론 이라고 조선일보 그때 기사가 나온 거 소개해드렸는데 구글도 온실가스 배출이 지난 3년 전 대비해서 66% 증가했고 탄소중립이 어려울 것 같다. 블랙록은 이거 넷째로 탄소중립 하려면 4조 달러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전력망입니다. 이쪽 이쪽 중간이 없죠. 전력망 깔아야 되고 전력기기 회사들 많이 올랐고 전선주 미국의 전력 수요는 향후 20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4배 정도 증가할 것 같다. 연평균은 38% 계속 성장하는 거죠. 전력 수요가 그런데 그 전력을 만드는 건 이런 발전 연료죠. 그런데 석탄보다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 트랜지션 데이터센터 전력수입니다. 이게 AI 나머지 AI 제외한 미국 AI 미국 AI 제외한 일론 보스크 전력포증 이게 암모니아 밸류신 암모니아는 천연가스를 개질합니다. 수증기로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수소가 나와요. 수소에다가 이제 질소 붙여가지고 암모니아로 바꿔서 암모니아로 바꾸면 운송하기가 좋아요. 배로 실어서 운송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소로 바꿔주는 거죠. 다시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니까 탄소포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분류체인 LNG 조선 운송 암모니아 관련된 기업 탄소포집 수소연료전지 원자력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어 있죠. 이런 것도 하나의 교체 사이클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유튜브 쇼핑으로 점점 늘어나죠.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요.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죠. 4월 데이터인데 유튜브가 1021억 분 뭐 비교도 안 돼요. 그리고 점유율도 유튜브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 유튜브 쇼핑이 잘 되어가는 수는 없죠. 여기 관련된 기업들 또 화장품도 그동안 중국 바라봐기만 했지만 중국 시장이 100조인데 글로벌 시장이 680조라고 이제 그 데이터가 나와있었죠. 그래서 86%의 시장이 열린다. 그래서 화장품과 홈 뷰티 디바이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NH에서 나왔던 자료 그걸 제가 그대로 한번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좀 더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역피라미드 구조죠. 여기가 브랜드 회사가 제일 많고 화장품 ODM이고 화장품 용기 실리콘2 얼타 올리비용과 뉴통 회사들은 적죠. 이쪽으로 갈수록 유리하긴 하죠. 근데 뭐 여기라고 해서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ODM이 사실은 중간에서 이런 걸 만들어주니까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여기 브랜드사 중에 APR 또 여기 누구죠? 파마리서치 리주란 여기는 이제 둘 다 이걸 왜 넣냐면 화장품도 같이 하거든요. 의료기기인데 그래서 여기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리고 잘 되는 잘 될 이유 중에 또는 화장품 ODM이 또 괜찮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MOCRA 이거 아마 예전에 한깨비교에서 설명해드렸는데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라고 2024년 7월 1일 날 발효가 완전히 이제 된 걸로 알려져 있고 뭐냐면 미국에서 화장품을 수출하고 판매할 때 특별히 요구되는 그동안 규제가 없었어요. 이게 시행이 되면 이제는 규제 들어가요. 시설, 제품 등등 의무화해야 되고요. 안정성 입증해야 되고 라벨링도 해야 되고 품질 관리해야 됩니다. GMP 인증 받아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 지금.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한테 호재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걸 이미 하고 있거든요. 승인을 받아놨어요. 특히 이런 선케어 제품이 미국 사람들은 인당 6.12달러밖에 구매를 안하는데 우리 한국은 인당 구매액이 15.45달러거든요. 굉장히 구매액이 높죠. 그죠? 피부환 비중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부환 비중이 이렇게 낮은데도 인당 선케어 구매액 이렇게 보면 한국사람이 훨씬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피부환 비중이 높은데도 안 바르는 거죠.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FDA 인증받은 생산시설 에서만 선케어를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은 기업들이 인증을 받아놨어요. 화장품 오디오마한테 유리한 거죠. 그 연소결당 측정기 아시죠? 요게 일반인들에게 침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보세 링고 FDA 이게 뭐냐 일반인들이 이제 쓸 수 있게 FDA가 승인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당뇨 환자 아닌데도 저 연소결당 측정기 사가지고 붙이고 스마트폰 보이시죠? 체크할 수가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 난 거거든요. 아 나 뭐 먹을 때 혈당 올라가는구나. 조절할 수 있죠. 그 다음 덱스컴의 스텔론은 E형 당뇨 환자분들 그러니까 인슐린 치료가 없어도 되는 뭐 그런 환자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FDA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열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의 파스타 또 아이센스의 케어센스의 의라 그러죠. 이 두 개를 결합해서 같이 판매를 하는데 어쨌든 카카오 파스타 앱을 열고 붙이고 있으면 내 혈당 체크하는 거죠. 한국도 이런 시장이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시장이 열리는 게 좀 뭔가 변화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이 보여드린 자료예요. 예전에도 글로벌 기업의 인도 투자 확대가 시작이 됐다. 중산층이 확대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그 그 롯데웰프드 그 보고서에도 나와있던 거를 제가 한번 뭐 국기까지 다 따와가지고 한번 시간 들여서 만들어본 건데 1,000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인도 요거밖에 안 되고 여기는 3.5 재가소비랑 요거밖에 안 되고요. 빈가 섭취량은 요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마이카 시대가 임박했죠. 왜냐면 자동차 판매량이 지금 현재 3위거든요. 인도가 근데 이륜 차가 많아요. 1인당 GDP가 2,600달러인데 3,000달러 넘을 때 보통 그 마이카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년도에 3,100달러가 되니까 자동차 구매가 느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자동차 판매가 이제 늘어날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인도의 소매 유통 시장도 연평균 10.5%씩 사람들이 이제 중산층 중산층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소득이 느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왜 중산층이 늘까요? 주요 기업들의 인도 투자 및 계획입니다. 보이세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마이크론 포크콘 테슬라 공장을 지우면 일자리가 생기죠. 그죠? 할리오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인도를 좀 기대를 그러니까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을 지켜보는 거죠. 온디바이스 AI 오는 거 아시죠? 애플의 인텔리전스 아이폰 15% 이상부터 사용 가능할 것 같고 아이폰 유저의 95%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이폰 판매 확대될 거고 서비스 생태계 강화될 것 같고 D램 용량이 올라가요. 신형 아이폰이 4기가에서 8기가로 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소 D램 용량이 8기가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PC도 열리죠. AI PC 그래서 2027년 8년 정도 되면 전체 PC의 70% 정도가 AI를 채택할 것 같다. 그리고 JP모건에서는 이제 몇 년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아이폰이 이것 때문에 14억 개 된다. 그래서 애플 주가가 날라가 버렸죠. 그리고 PC는 최소 D램 요구 수량이요. 원래 한 8기가 되거든요. 기존은. 그리고 아 여기 13.5로 나와 있네요. 기존이 13.5인데 AI가 채택되면 16으로 뛴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7기가인데 애플하고 다 포함해서 11. 한마디로 같은 대수가 팔려도 용량이 용량이 훨씬 많이 증가하는 거죠. 이거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애플 부품주 그렇죠? 뭐 이런 쪽에다 우호적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 주문용 반도체 시대가 열릴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죠?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죠. 혼자 클라우드 내 반도체 비중이 주문용 반도체 지금 GPU 많이 쓰죠. 엔비디아 근데 지금 많은 회사들이 다 뭐하려고 그러죠? 자체칩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체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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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주문용 반도체 비중은 27년 가면 30%까지 늘어날 것 같다. 지금 아마 10%도 안 되는 걸로 알려진 것 같은데 연평균 무려 42% 주문용 반도체 뭐죠? 엔비디아 것 말고 자기네가 설계해서 TSMC에 맡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들어주고 자기네 칩이죠. 근데 지금 현재 주문용 반도체 칩 시장 점유율은 구글이 압도적으로 이기고요. 아마존 웹서비스 테슬라 알리바바 이런 순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설계해주는 업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브로드컴이 브로드컴이 엔비디아 대항마라고 왜 불리냐면 구글 칩 있죠. 이거를 얘네가 설계해줘요. 그 다음에 이 설계 툴을 EDA라고 하거든요. 시놉시스 카덴스가 이 툴이 있어요. 자동화된 이걸 가지고 브로드컴이 설계를 합니다. 하고 구글에 설계도 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그걸 가지고 TSMC 맡기고 TSMC는 디자인하우스랑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죠. 안타까운 게 여기에 삼성이 없어요. 삼성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내년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TSMC가 독주하고 그럼 TSMC가 이런 걸 독주한다면 디자인하우스 TSMC 우리나라도 있죠. 뭐 그런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라고 주문형 반도체 시대도 도래하는 걸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NVIDIA만 독주한다기 보다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뭐 실제로 아직 이거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시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캐나다 펀비나 파이프라인 홈페이지는 있어요. 삼성중공업이 써 있어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주가 뜰 걸로 보고 있고 F-LENG입니다. 뭐냐면 천연가스를 바다 같은 데 아니면 이런 육지 같은 데서 천연가스를 한 다음에 배에서 천연가스는 가스죠. 이걸 액화시켜서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운송을 하죠. 운송하기 전 단계 액화시키는 LNG로 만드는 그거를 F-LENG 배에서 플로팅 떠 있는 그거를 이번에 한기 수주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외신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1월 5일에도 한번 수주 받았고 굉장히 비싼 배입니다. 6배예요. LNG 운반소 가격이 비싸요. 시더라고 라고 하는데 이 LNG 프로젝트 최종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고 삼성중공업이 거기 공급사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펀비나 파이프라인의 홈페이지에서 나왔던 그 IR 자료인데 지금 캐나다가 이쪽이요. 서쪽이에요. 여기로 통해서 아시아로 수출하려고 그래요. 워낙 원유나 천연가스 생산이 많거든요. 그동안은 미국으로 보냈어요. 이 시설이 안 돼가지고 이거 트랜스마운틴이 소기관 확장해서 여기서 배로 유조선 실어서 한국으로 갑니다. 중동 두바유랑 거의 품질이 비슷해요. 우리나라 수입하기 좋아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되겠죠. 싸게 가격도 더 싸요. 중동이 싫어하겠지만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는 가스 여기에 C 더 LNG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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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제 FLNG 그걸 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배떠있죠. 그래서 수혜주가 조선주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C 더 LNG입니다. 여기 LNG 캐나다 라고 보시면 여기가 FLNG 터미널 여기에 이제 FLNG가 있는 거죠. 여기 그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가이아나 프로젝트 성공해서 오일 메이저들이 심해 탐사가 증가하고 있고요. 사우디가 LNG 투자하고 인도도 LNG 규모 2배 확장하고 막 이런 증권사들에서도 나왔던 자료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 에너지 투자 화성율료 투자도 한다. 신재생 에너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도 나타내는 거죠. 에너지 전환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다 해드렸고 이거 말고도 사실 찾아본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한 또 시간 제한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보세요. 저도 훈련을 해서 이렇게 뽑아본 거예요. 훈련을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뭐 국제금융센터나 한국은행이나 또 각 증권사에 뛰어나신 애널리스트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신문기자분들 이렇게 글도 잘 쓰셔가지고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또 직접 또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이게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